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파일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 거의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선방위원회가 열렸어요. 오늘도 여러 건이 상정이 됐고 또 추가로 전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앞서서도 이제 방송에서 다뤘겠지만 일단 어떤 기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거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선거방송심의를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은 지난해 12월에 꾸려졌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선거 이후에 3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방위 활동은 5월 1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방위 조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16번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16번의 회의에서 이 몇 개의 방송사와 프로그램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지 한번 세보니까 이제 18일까지 총 26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더라고요. 그런데 안건에 올랐다고 해서 모두 법정 제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수위가 있는데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진술과 권고, 또 법정 제재라고 볼 수 있는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또 관계자 징계와 과징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감점 사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분류가 되는 거고요. 선방위는 이러한 점을 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사들 그리고 제작진들의 자기 거묘를 노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저희도 여러 건 받기는 했는데 어떤 사안이었는지 아주 짧게만 짚어볼까요?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서. 김영희 뉴스공감도 이제 두 건의 법정 제재와 한 건의 의견 진술을 받아서 총 세 건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방위에 과도한 법정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선방위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8대 대선하고 20대 총선에서 법정 제재가 19건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26건이라서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제재 단계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중징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관계자 징계입니다. 이 관계자 징계도 지금까지 12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무거운 제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별로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2008년 이후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통틀어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각각 한 번씩 있었거든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선방위가 과도한 법정 제재를 방송사에 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제재를 받은 아이템만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 KBS 비판, 한동훈 위원장의 스피치 부분입니다. 지금 또 특정 언론사의 제재가 쏠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재가 쏠리고 있는 부분 저희가 또 앞에서 이미 이 부분은 충분히 짚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영수회담 소식 끝으로 짧게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로 언론 탄화, 방송장학권이 거론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언론 탄압과 방송장학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언론 탄압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2차 실무협상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진행이 됐는데 별로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약 40분간 진행이 됐지만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1차 회동과 마찬가지로 양측 모두 이견을 접히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당시에 공약을 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 수용,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2차 회동 때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천준호 대학대표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자리야 한다면서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3차 실무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 주 중으로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최상병 특검권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가 이게 국민들이 목을 매서 이렇게 매달릴 사안이냐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지금 또 논란이 불거졌더라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특검을 영수회담 의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다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오늘 회동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좀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취재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